기상캐스터 배혜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. 오늘 내륙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. 낮 기온은 진주 30도, 합천이 31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약간 낮겠습니다. 창원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. 낮 최고 기온은 창원 30도, 미란과 창령은 32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. 부산의 낮 최고 기온 28도, 양산은 31도 예상됩니다. 오늘 남해동부 바깥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밤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또 해상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. 당분간 불볕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고, 주 후반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. 오늘 아침 두 공항 모두 쾌청합니다. 항공편 이용에 불편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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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